윤 대통령이 쿡 찍어서 이야기를 했네요. 젊은 선수들 위해서 스포츠계에 변화시켜야 될 관행이 있으면 관행들을 고쳐나가겠다. 대통령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안세영 선수가 감동적이었고 젊은 선수들을 위해서 낡은 관행을 혁신해 나가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무게를 실어줬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늘 또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다른 그런 협회의 부회장들은 대부분 다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는데 배드민턴 회피의 부회장만 수시로 비즈니스를 탄 이유 이런 기사를 또 다뤘네요. 다뤘기 때문에 오늘 보면 안세영 선수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젊은 선수를 위해서 낡은 관행을 앞으로 혁신해 나가겠다. 이 내용은 문체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매스를 대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천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두고 봐야겠네요. 보시게 되면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 안세영 선수가 정말 멋진 경기를 매 세트마다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줬고 무릎 부상을 비롯해서 많은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금메달 획득이 가능했다고 본다. 대통령이 무게의 중심을 심었으니까 이제 문체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스포츠계가 워낙 여러분들 뿌리가 깊은 그런 관행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중앙일보에서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기자간담회에서 마흔 번 넘게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한국은행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고 용산 대통령 씨는 하도 여러분들 고금리 때문에 경기 하강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집값에 불을 붙이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관망을 해야겠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네요.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마흔 번 정도 나왔으니까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주의를 기르고 있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백형동 무마 의혹으로 대금 차장을 지냈던 그런 분이 지금 기사가 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정간 예우나 이런 종류의 사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분기 가계부채가 1896조 그 2000조 정도를 육박에 가네요. 하는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한 뜻이 부동산과 가계부채 현황을 우려하는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쏟아냈고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마흔 번을 썼고 서울 등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이 통화정책의 수량적 목표가 될 수 없지만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거프르게 오르게 되면 거품이 행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취지로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계속해서 이제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미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낮추더라도 11월까지 금리 인하가 미루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굉장히 오늘 비중 있게 다뤄졌네요. 그다음에 오늘 매일경제신문도 일면 톱기사로 그래서 금리는 언제 낮출 거냐 이렇게 나는 걸 보니까 아무튼 간에 부동산 가격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 후보 추대를 위한 전당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 오늘 월스트리트 전원은 아무튼 간에 비중 있게 다뤘네요. 누가 카멜라 헤리스 내각에 입각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전반적으로 친민주당 그런 색깔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신문들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여러분들이 인용해서 보도하는 미국의 대선 보도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